다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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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랄랄랄랄랄라 들리시나요? 신촌리의 푸른 바다가 저를 부르는 소리? 아 바다를 보니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먹고 싶다! 눈앞에 작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메뉴, 오동통 살 오른 해산물 파티. 세트 한 상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해요. 가성비 굿. 애피타이저는 너로 정했다. 이 싱싱하니까 간을 초장 찍어먹을 필요가 없네. 역시 전복 매진하지 않아. 그다음 코스는 참동과 광어의 콜라보레이션. 앞에 있는 부분은 자연산 참돔. 이쪽은 광어. 여러분 광어, 제주 광어. 제주 광어, 1등. 떡이야?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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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는 것입니다. 저는 회를 먹기 전에 찍어먹을 소스를 준비를 해야겠죠? 자, 맛을 극대화 시키는 법 따라오세요. 한번 만들어 먹어봐요. 자, 이번에 광어. 이 영롱한, 이 투명한 빛깔 보세요. 우와, 아름답다. 부들밥밥밥하고 이 시원한 맛. 역시 광어, 이 광어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 광어의 쫄깃함. 제가 좀, 뭔가, 광어 같은 것 같나요? 광어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오늘 회식은 광어로 합시다. 보글보글 반기는 두 번째 메뉴. 딱새우 닭볶음탕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비주얼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볶음탕일까요? 해물탕일까요? 딱새우의 좀, 맛은 있는데 단점이 뭡니까? 까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딱 반을 잘라놓으셨어. 우와, 기분 좋아. 랍스터야? 미니 랍스터야? 우와. 게살과 새우의 합쳐놓은 맛. 고급스러운 맛. 이 육질. 고기 씹는 것 같은 이 새우. 좌선생의 쭈뜩기. 닭다리 밟을 쇼쇼쇼. 여기는 전부 다 이 로컬푸드를 사용한대요. 어, 이거 사장님. 어, 이거. 이게 착한 식당이죠. 믿음직한 식당. 으음. 아, 칸. 닭볶음탕에 우리 지금 딱새우에서 나온 딱새우 육수. 그 감칠맛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금 점점점점점점 지금 계속 맛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기름과 새우의 육수의 만남. 절묘한 만남 왜 안 나오나 하셨죠? 볶음밥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제가 한때 좀 볶았습니다 진한 소스가 쌀을 한 톨 한 톨에 쓰면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지금 뭔가 시원한 국물을 마신 것처럼 깨지는 나도 모르게 이 맛있는 육수가 쫄면서 볶아진 볶음밥 전혀 닭볶음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맛이에요 이 맛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닭볶음탕 그 맛이 아닙니다 계속 그 육수가 계속 나와서 맛을 계속 다르게 만들어 오늘의 마지막 맛집 감성저격, 맛저격하는 핫한 곳이라는데요 요즘 SNS에도 굉장히 핫하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즘에 이런 데 굉장히 좋잖아요 감성작을 굉장히 조그마한데 분위기 감성 풍만하죠 음식 예쁘죠 그릇 예쁘죠 근데 저 옆에는 아무도 없죠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요 이 파스타는 보통 면이 면 모양으로 그래 얇은 면인데 이거는 지금 넓은 면을 이렇게 짱짱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만두피? 우리가 흔히 아는 만두피의 부들부들한 기분 좋은 그 느낌 아시죠? 음 사연 잘하시네요 감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침생공격하는 이 자퇴를 좀 보세요 손재현의 짭짤함이 결정탄에 와 본래 크레이프라는 게 이렇게 간식처럼 흔히 이렇게 접했던 그런 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뭔가 하나의 식사로 만들었어요 정말 담백하고 입이 풍성해졌어 소년에서 어른이 돼버렸어 성인이 돼버린 듯한 느낌 처음 봐봤어야죠 오 맛있네요 와 이런 음식이구나 사장님 정말 배우신 분 아닙니까? 샐러드 위에 스테이크라니 이 야채를 구우니까 단맛이 더 극대화되고 그리고 이 소스는 우도 땅콩을 이용한 특제 소스랍니다 굉장히 구우룩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라자냐나 크레이프 요리나 뭔가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여기가 음 SNS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 아 인정 좋네 음 오 굿 음 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먹방기 인싸 다음 주로 얼핏 뮤지액 안녕 여러분 고맙습니다 Workers 룰 즉 여러분 수업 찬쌍 감사합니다.